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삶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. 10분만 서 있어도 상증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. 쪼그려 앉아 해야 하는 걸레질은 엄두도 못 내는데요. 내가 닦아줘. 먼지에 다 못 구부려요. 어디. 저 속에까지 먼지가. 그 먼지가 그 속으로 다 들어갔나 봐요. 남편에게만 다 맡겨둘 수 없어 나름 찾을 방법이 의자입니다.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는 일을 하나도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의자 갖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앉아서 하는 일만 하고 바닥 이런 밀대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앉아서는 걸레질을 할 수가 없어요. 무릎이 그 정도로 아파요. 언제부터 이렇게 좀 아프셨어요? 오래됐어요. 한 15년, 20년 됐어요. 젊은 시절 먹고 살기 급급해 하루 15시간 일했다는 홍기숙 씨. 잠깐 운동할 새도 없이 일 때문에 종일 앉아 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. 너무 걷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있는 일을 한 30여 년 했더니 너무 안 써도 태행성 관절염이 된대요. 써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써도 태행성 관절염이 된대요. 의사 선생님 말씀이. 가만히 앉아만 있고 걷지도 않으니까 체중은 뭐 날로 날로 불어났죠. 뭐 그렇게 힘들어. 내가 닦아줄게. 닦아줄게. 여기 온기가 많이 더러우니까. 여기 아주 깨끗이 닦아야 돼요. 침 줘서 닦아야 돼요. 집안일은 대부분 남편 차지가 됐습니다. 아이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일을 잘 못하고 오니까. 그런 어머니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? 아이고 마음이 안 좋지. 워낙 오랫동안 우리 가게 하느라고 힘들어해서. 아침 8시에 내려가서 일하면 밤 11시 돼야지 집에 올라가니까. 그거를 30년 동안 했으니까. 이제 좀 살만하니까 관절염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운 남편. 당장 통증이라도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 마음에 파스를 붙여주는데요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다리 여기저기 생긴 멍과 상처. 이것도 관절염 때문이라는데요. 계단 내려가다가 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확 넘어졌어요.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깊이 났었는데 이렇게 오래됐어도 흉이 안 지내요.